자 오늘도 신나는 행복한 예꼬나라로 가볼까요? 준비됐나요? 네네 선생님 좋아요 전도사님이라 신나게 예꼬나라 찬양으로 옳지 옳지 가볼까요? 준비 음악 큐 예꼬 예꼬친구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모두 오세요 예꼬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 나라 꼬마 정구 준비 예꼬 우리 어머님들 떡국 드시더니 더 힘이 세져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예꼬친구가 한 번만 더 해야 되는 거 알죠? 준비됐지요? 자 우리 엄마 아빠 준비해서 예꼬 할 때 어떤 만큼 하나 둘 셋 고 가봐요 같이 준비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예꼬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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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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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예수 나라 나라 공허 정춤의 예꼬 잘했다 반승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꼬친구들은 오늘도 예꼬나라와서 너무 좋아요 예꼬나라가 우리 주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그치요?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만나요 말씀 먹으면 하나님 만나요 준비됐지요? 자 우리 오늘 잠자삼의 또 찬양 한번 해보자 어떤 어떤 찬양이 나올까? 뿅 나는요 올해 예수님 닮아가는 예꼬나라 친구가 될래요 원 투 쓰리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 우리들 어떻게 보셔요? 어디 보자 아이고 잘했네 칭찬하시죠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맞아요 우리 예수님 친구들은 누구 닮아간다고요? 누구? 그렇지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 기뻐하는 어린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 우리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우와 아이고 잘하네요 전조사님 다 같이 따라해보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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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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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에요 어린이에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따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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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이상한 아저씨 따라가면 안돼요 이상한 이상한 사람 막 따라가고 그러면 안돼요 누구만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려면 우리 친구들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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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어야지 따라갈 수 있대요 그쵸 자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하나님이 요렇게 요렇게 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 주시나 보자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올 한해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안 빼앗겨 안 빼앗겨 맞아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친구들 생각 마음 안 뺏어갈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맞아요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안 빼앗겨야지 안 빼앗겨 안 빼앗겨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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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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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는 순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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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순간 우리 엄마 아빠가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아가들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을지로 믿습니다 23년 23년 우리 새로운 영화부 예고 나라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생각하며 기대하며 우리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자 작년에 봤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오래 보는 친구들은 또 다른 새로운 친구들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또 자라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쳐다보고 옆에 옆에 친구보고 친구야 축복해 얘기해 주세요 친구야 사랑해 자 덕담 한마디씩 우리 친구 건강하렴 우리 친구 잘 건강하고 다치지 말고 잘 자라나렴 우리 서로서로 우리 새해 축복하며 오늘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축복 찬양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습 그 누구보다 더 예쁘죠 하나님 기뻐 기뻐하시니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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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축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축복해요 하나님 때문에요 다시 한번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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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당신의 모습 그 누구보다 더 예쁘죠 하나님 기뻐하시니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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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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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곳은 내가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 담아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치요 우리 올 한 해 우리 예수나라 꼬마천국에도 하나님의 사랑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해 볼까요 다 같이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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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고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다 같이 박수 이준희 배고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저께 새벽에까지 같이 있다가 그저 힘들었어요 우리 유리가요 우리 유리도 축복해 주세요 유리 어린이집에서 꿍 해갖고 여기 이만큼 찢어졌어요 너무 아팠대요 유리야 축복해 빨리 나아 해주세요 시작 유리야 축복해 빨리 나오세요 고마워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아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꽃 친구들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어린이로 자라고 싶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아이로 자라고 싶어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퇴되어 공정교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온 뒤로 빌라 도에게 고난을 받아 심장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하도록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용서 받는 것과 고음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살 더 먹어가지고 그런지 사도 신경성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잘했다고 박수 쳐줄까요?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하고 따라서 큰 소리로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죠? 우리 승준이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자 모두 모두 준비되었지요? 할 수 있죠? 준비 다 같이 하나님의 고백도 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고백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고백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쁜 성모와 기도서 다 같이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도 함께 해주신 우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해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내려주시는 행복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눈은 반짝 귀는 조금 마음은 활짝 열고 우리 우리 하나님 말씀 먹을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와 우리 친구 하나님 말씀 귀뚱뚱 하기로 했어요? 우리 우리 하나님이 말씀 맛있는 말씀 주신대요? 어떻게 어떻게 빨리 먹으러 가볼까요? 좋아요 준비 1,2,3,4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 아이 좋아 들려주세요 뒤는 얼마만큼 되네 뻥떨 마음도 활짝 준비 오케이 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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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글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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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길까 어디 숨겨요? 어디 숨겨요? 배에다 숨길까요? 아 이상하다 그치 그치 어디에다 숨겨야 되지? 아하하 거기 거기 엉덩이 갖고 왔어요 엉덩이 우리 엉덩이 데리고 왔어요 다들 옳지 준비 도실 도실 엉덩이에 손가락 섬겨 엉덩이 셔팔 밑에 슉 슉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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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요? 자 전도사님 야아악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준비 손 가라 손 겨 너 오 오 롤 야아악 어구구구구구구구 어이구 아하 야아 나왔다고 하하하하 좋았어 우리 엄마 아빠가 꼭 같이 해주셔야 되요 그쵸? 준비 좋아요 예쁜 귀의 애정 끝 예쁜 귀의 애정 엄마 아빠 읽어주세요 미대의 신이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고개할 것이요 96편 96편 사자 말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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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맛있는 떡국맛 성경말씀 먹으러 가봅니다 준비 떡떡 누구십니까 누가 왔어요 예컷 친구들은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셋 옛날 옛날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우와 뭐가 생겼어 우와 빛이 생겼어요 반짝반짝 환한 빛이 있으니 참 좋아요 좋네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생겨라 하늘 우와 하늘 하늘에 몽글몽글 하얀 구름이 생겼어요 하얀 구름은 포근한 우리 하나님 품 같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또 또 또 또 또 또 물은 한곳으로 모이고 우리 마른 땅이 드러누 오이 우린 들어와요 오 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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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와 나무가 생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땅에 꽃들이 피고 자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빛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요 햇님은 하나님의 따뜻한 낮을 반짝반짝 달과 별은 밤을 비추는 빛이에요 언제나 밝게 빛나는 해와 달, 별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언제나 지쳐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물고기들이 하늘에 새들이 생겨나와요 물고기와 새가 나와요 이야 물고기다 물고기들이 신에게 우와 전도사님 풍선다고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하네요 하나님 보시길 참 좋았어요 노래하는 슬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물들이 동물 나온다 동물 동물이 어디 있지? 이거 누구야? 토끼리다 코끼리 여기 사자 좀 가요 토끼 딱히 멋진 동물들이 생겨났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손으로 흙을 빚어 정성스럽게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쁜 아빠 엄마 같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가도록 부탁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이곳은 이곳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늘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동물들도 만드시고 그리고 그리고 펄짝 펄탁펄탁펄탁 헤엄치는 물고기도 만드시고 전도사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 엄마 아빠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도 만드셨어요 우리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와 이 모든 세상을 전도사님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켜가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이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애권 친구들처럼 보세요 쉬워 유튜브 아! 이제 방금 여기 뭐가 떨어졌는데 뭐가 나왔었지? 뭐 뭐가 나왔었냐면 씨앗이 왔었어요 뚜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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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쏘욱 땅에 생겨지니 하나님이 그 씨앗을 향해 쑤욱 뭐가 됐지? 뾰라롱 새싹이 나오지요 이 쪼꼬미 쪼꼬미 새싹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빗물도 내려서 물도 먹게 하셨어요 반짝반짝 해님이 나와 쨍 하고 비춰주니 씨앗이 뭐가 되었어요? 꽃으로 자라요 들에 있는 조그만 씨앗 그것이 풀이 되어지고 풀이 되어서 꽃이 되어지고 꽃이 되어서 나무가 되는 것도 우리 우리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이것처럼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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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옛 꽃 친구는 어떨까요? 언니 언니 우리 우리 애기 애기처럼 이 하나님이 애기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 주셨어요 이 아기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전도사님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의 사랑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꼴딱꼴딱꼴딱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 꼴딱꼴딱 먹어요 그러면 우리 꼴딱꼴딱도 살아가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슈우 우와 우리 친구가 한살 한살씩 더 먹어서 아기에서 아기, 아기, 아기가 아니라 유아가 돼가고 있어요 전도사님 따라서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세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키워줘서 잘하는 거 맞아요 엄마 아빠가 아빠는 열심히 돈을 벌어오고 엄마는 열심히 육아를 하여 아기를 잘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생각해 보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기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도 매일매일 잘하고 있어요 늙어가는 거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도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나셔야 해요 무엇으로? 전도사님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먹으며 매일매일 먹으며 자라가요 맞아요 우리 애꽃 친구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나길 바라요 몸도 자라요 마음도 자라요 마음도 자라요 생각도 자라요 우리 엄마 아빠도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한 해 되어주실 기여도 합니다 얼굴에는 노화가 올까 봐 주름이 질까 봐 안티에이징 바르지만 그거보다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나라 꼬마 천국 영화부도 우리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이 자라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꼭꼭 믿으며 그 하나님 꼭꼭 붙들며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예꼬나라 모두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쁜 손모아 기도선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나라 꼬마 천국 이 가정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우리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나라 꼬마 천국에 있는 가정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아가들이 생각과 마음이 자라고 우리 엄마 아빠의 생각과 마음이 자라므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은혜의 가운데서 거하는 올 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나라 꼬마 천국 이 영화부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고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영화부도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이름 찬송해요 하늘과 땅 모두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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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